챕터 4 어플렉맘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우 번역하시는 분 지금 없나? 번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없구나 오늘 어디 가서 이것들 앤 뭐지? 얘도 쳐들어온건가? 마스카라? 얼씨구 시, 시스타? 나 혼자 밥을 먹고 아 그게 시스타 아닌가? 어 그러니까 얘도 좀 살짝 또라인 것 같애 어 형제자매분들은 안전합니다 걱정마세요 어호호호호호호호 뭐 이런 좀 살짝 정신 나가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애요 어 수녀가 토벌 인물을 받고와서 어 결국 마녀를 잡겠다는 얘긴데 어 저 수녀가 좀 제정신이 아닌 수녀같애요 좀 마탱이 가는 수녀 자 마음껏 쳐들어와봐라 가찜 좀 발라주겠지 야 이거 새로운 트립으로 지금 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트랩 운용법을 다 외워놔야 돼 아 진짜 무한 전기요 의자 루트는 최고였지 자 처음부터 두 명이 쳐들어오는데 자 뭔가 새로운 트랩이 보입니다 자 열차도 있고 자 일단 트랩을 설정을 해볼까 자 이건 세수대야가 떨어지는 거고 어 나 목마 안갖고 왔구나 아씨 목마를 안갖고 왔네 자 지금 판을 봐야되는데 자 그럼 아 이거 헷갈리네 아 이거 애매하네 뭐 굉장히 잘못 들고 왔는데 이것저것 터렛 아니야 일단 세수대야의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 세수대야의 효과 이 전기가 어떻게 발동이 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지? 야 뭐야 이게 너무 많이 날아갔다 아 이거 터렛 완전 잘못 갖고 왔는데 터렛 완전 잘못 갖고 왔어 아이씨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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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제자리 데미지지 저거 막타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긴데 아이씨 아 이런 일자로 일자로 쫙 퍼지는 거 아니야 아 딜레이 쩐다 아 망했어 망했어 트랩 완전 잘못 갖고 왔어 이게 되게 힘들겠다 와 씨 큰일났네 아 완전 잘못 갖고 왔네 저거 살짝 뭐가 지금 멘붕 왔어 아 저거 왔다갔다 하네? 한번 갔다 오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차에 쳤어, 오케이. 아, 트랩 쏠취가 완전 미스였다. 자, 잡았고. 자, 잡았다. 자, 잡았다. 아, 트랩 쏠취가 이게. 젠장. 저 양동이 괜히 갖고 왔어. 양동이 쓰레기야. 저 여기까지 날렸었나? 자, 잡았다. 자, 잡았다. 야, 한 놈 어디 갔어. 됐어. 그렇지. 나이스 기차. 헐, 벗겨졌네? 잘 가. 자, 지형지우물을 이용한다. 클리어. 아, 이게 아닌데. 지금 트랩이 완전 잘못 갖고 왔어. 연결이 잘 안 돼, 연결이. 아, 여기. 전교이자 무안콤보가 제일 잔인했던 것 같아. 야, 이 수녀가 재정신이 아닌데. 여긴 헤드리. 너는 fian지우야. 내가 부끄러워. 죽을래. 그렇게. 저기. 신을 주인공에 있는지. 신이 없어도. 신이 없는 거 아니야. 그래서. 내가 죽을래. 어, 필드가 바뀌었어요. 저도 필드가 한정적일줄 알고, 굉장히 실망할 뻔했는데. 필드가 바뀌네, 다행히. 와 이거 아 트랩 이제 갖고 오면 안되는 것을 대충 알겠는데 세수대어는 일단 갖고 오면 안돼 이 쓰레기야 이 세수대어를 막타로 써야 돼 여긴 또 뭐야 세 마리? 세 마리 나온다고? 자 일단 이걸로 저걸 데미지를 줄 수 있나 확인을 해보자 어 그냥 하늘로 날라가 버렸네 저거 없어져야지 그래야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하지 좀 위치가 애매한데? 자 일로 밀어서 땡겨와서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밀고 아냐아냐 아냐아냐 왜? 저건 뭐야 또? 자 땡겨서 날라가고 땡겨서 아 일어났어야 되는데 바로 시전을 해야겠구나 아 좀 이따 시전해야겠구나 그렇지 아 이거 야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이거 쓰지마 절대 쓰지마 이게 훨씬 나 존나 쓰레기야 아 뭐야 이게 저런 쓰레기를 저걸 맞으면 일단 조금 애가 느려지거나 마탱이가 간다는 얘긴데 이게 아 이런 뒤졌네 뒤졌네 자 밀어서 잡고 어 아 빨랐어 어 그렇지 찍고 그렇지 나의 콤보에 너님이 죽어있다 아 아 이 콤보 데미지 쩍는데 다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냥 쟤 쟤 아 웅쿠야 안 죽었네 흫 어 여자는 1번 트랩 안 밟어 지금 쟤 좀 지능이 있는 애라 아 웅 오 잃 피하네 피해 헛 오 피해 하 피해 피해 어? 뭐야? 와 이것도 움직이는구나? 자 일단 너는 지능이 생겨서 이제 튕김질을 안 받는다 이거지? 그렇다면 새로운 걸 이용해 주지 어? 아 여기 안되네? 아아 야 이거 한 칸 이동하는 그게 없는데? 이건 나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? 여기도 무붙이잖아 여기도 무붙이잖아 월드 1위 저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? 피해? 어이C 어 저거 군단 똑똑한데? 아 이새끼 봐라 아 이새끼 봐라 어 이새끼 봐라 왜 이렇게 말해? 아 클리어 수어라군 아주 좋아 자 소화 어우 잃어버려 아이 الأ거 다짢을 겠죠? 잘 우리도 전화 고맙옇 괜찮을까? 좋은 거죠 아... 좋아, 잘만 활용하면 돼 있는 트랩으로 잘 활용하면 돼 다이사 실험도 하나도 없어서 인간을 죽여버리고 있어? 안타 아라, 그건 그렇구나 내 눈에 따라 神이 심판을 그대 얘가 이번만 보스겠지? 자, 이 쇼의 히기간이 이 쇼의 히기간이 이 쇼의 히기간이 일단 수녀가 일반인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간을 여기로 내몰아서 죽이고 있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거지 내 눈을 피하지 못할거에요 신이 심판을 날릴테니까요 라는 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신이 심판을 날려야 신이 심판을 날려야 내가 이 쇼의 히기간이 한편으로서 우리와 같은 거로 아, 저걸 신앙심이라고? 미쳤네 이 쇼의 히기간이 이 쇼의 히기간이 아, 역시 정신이 확... 반쯤 나가네 아, 역시 심판을 날려야 응 어, 자기가 신에게 선택받은 아이라고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지 어릴대게 아... 이번판이 보스전인가? 한두판 더 할 것 같은데? 자, 이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트랩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내가 아주 좋아 또 하나의 무한 루트를 찾아놔야 되는데 이것도 뭐야 자, 이거 일단 발동시킬까? 아, 저 사방으로 지지미가 내려오는구나 자,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, 이래서 데미지를 어떻게 먹나 확인을 하자 아 뭐야? 저 데미지 왜 먹었어? 우와 우와 이거 지금 뭘로 떨어진 거야? 바로 앞에 떨어진 거지? 자, 여기다 지지미를 선퇴해지고 자, 그럼 여기다 지지미를 선퇴해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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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앜 한 타이밍 늦게 해야 할 것 같애 나왔다. 수녀 드디어 왔군 수녀 자, 튕겨나와서 자, 나오면 바로 이거 바로 땡겨주고 efוא오오오오오오송 아아 너무 빨랐다 아아 너무 빨랐어 빨랐어 벗겨버릴 수 있었는데 유아이스크림이 이씨걍 야 아니!!!! 아 이걸 한 칸 저기 해야 되나 저기 안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한데 위치가 아이씨 안 되겠다 체력 찾으러 가자 아이 체력 찾으러 가자 기부위더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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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뭐가 스고이야 뭐했는데 어디갔는데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로드킬 당하다니 와 상상도 못했다 어 기차가 되었냐 아 낫의 위치만 딱 설정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아 이게 이 위치에 딱 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왜 바닥 트랩인데 저렇게 되지 이게 각이 나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나오는데 이게 오 깜짝이야 이 위치에 딱 떨어질 수 있으면 이 위치에 딱 떨어질 수 있으면 오 깜짝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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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아 아 아 아